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라모스를 상대해야 되는 터. 4구 헛스윙. 라모스는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좋은 패스보드였어요. 봉준근 해설위원 얘기대로 존에만 넣으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칠려면 쳐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네요. 풀카운트. 배트 돌았습니다. 삼진. 오늘 경기 4개째 탈삼진입니다. 오늘 라모스에게 4개가 온. 저런 변화구의 대응이 확실히 얼마만큼 되느냐가 5시즌에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커버볼의 배트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탈전.